저 왔습니다 제가 게임을 생각했어요 제가 브이로그를 다른 친구한테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줄까 생각하는데요 이 정의에서 아홉 명 이름 아 나 빼고 여덟 명 이름을 다 쓰고 여기 넣고 흔들고 뽑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가보겠어요 우리 맏형 웅이 웅이형 그리고 하트 를 쓸게요 두번째 맏형 하우형은 어떡해 하우하우 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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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별 아 함빈이형은 제가 전화기에서 이름이 아니고 이모지에요 햄버거 하고 그 비 나이잖아요 콩 햄버거 하고 콩 이모지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햄비니 다음에 나의 순서로 하면 나고 그러면 테레 그러면 이모지로 할게요 여러분 테레는 기타 리키 돈 규빈 음 규빈을 생각하면 지금 신발을 생각합니다 기분이 여기서 신발을 잘 사거든 빵하고 신발 섞인 느낌 유진씨 그 뭐지? 아기들 쓰는 거 이렇게 생겼네? 그 아기들 이렇게 입에 넣는 거 여기는 운동을 잘해서 나 대신 아령을 해줘 KG KG 오케이 뽑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댓글에서 써야 돼요 누구 뽑을 거 같은지 그거를 넣어야 돼요 댓글에 뭐야 이거 다 이렇게 되네 너무 깔끔하게 오케이 오케이 뽑을게요 두 두 두 동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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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되면 하나 둘 둘 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